우와, 오, 잘 구웠다.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금만 빡. 네, 그렇죠. 되게 담백하고 있다. 아주 담백하죠.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뭔가요, 선생님? 어딜 일하고요? 우리 속초 지방에서는요. 머리부터 통째로 그냥 다 잡았어요, 그냥. 내가 지금 뼈가 연하기 때문에. 그러면 도루묵 구이 어떻게 먹는지 시범적이요. 김적이요. 실시. 김적이요. 실시. 나야? 실시. 머리부터 먹으라고? 머리부터. 연하기 때문에. 먹을 수 있다. 먹을 수 있다. 먹을 수 있다. 짭조로우네.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원래는 이런 거 버리고 뭐고 생선도 이렇게. 어... 여기 배에 있는 거. 에어그리스가 됐어, 애가 왜. 야, 쏙 빠지네. 나머지 뻔인 게 연해가지고. 이거 뻔인 거 맞아요? 척추를 발랐습니다. 네, 네, 네. 다 먹으면 돼요? 네, 그런데 부분도 뼈 있거든요. 여기요? 네, 그거 뭐. 괜찮은 게 있어요. 안 될 거.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 거. 뼈가 연해서 다 씹으셔도 됩니다. 이만 탄동하시면. 도루묵의 영왕. 맛있어, 고소해. 도루묵의 영왕인데 진짜 고소해. 알만 먹고 그랬는데 지금 같이 먹잖아. 알이랑 살코국이랑 더 맛있어. 지금 딱 그냥 손에 쥐고 뼈도 이렇게 안 바르고 이렇게 먹거든. 손으로 먹어, 진짜 맛있어. 손으로 먹자. 응. 먹자. 진짜 맛있어. 먹자. 진짜 맛있어. 자가리는 먹태 같아. 발사기 깨져가지고. 유민선 올렌비아. 집는다. 실시. 집에 가고 싶습니다. 안 돼. 이걸 다 먹어야만 집에 갈 수가 있다. 집에 아무도 없지 않는 거야. 먹고 가라. 집에 가서 먹고 싶어요. 컴퓨터가 먹고 싶어요. 이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으로 돌아오잖아. 도루묵 잡아. 여기 있다. 잡아. 뭐냐 보다. 서민이 먹게 먹잖아. 머리로 분리했습니다. 머리부터 먹는다. 아, 싫어요. 머리부터야. 아, 싫어요. 뼈가 이렇게 뚝 끓어지는 뼈가 아니야. 활력이 넘치네, 이렇게. 식감이 좀 달라, 뼈가. 야, 맛있다. 얜 뭔 생선이 이렇게 알맛 많아? 그 맛으로 먹고 그래서 얘가 기억이 남지. 어우, 잘하네, 역시. 내가 예전에 먹었을 때 이런 게 아니었는데. 형, 이거보다 작은 걸 먹었지. 그런가? 그래가지고 작고 그래가지고. 시사모였나 보다, 그때 먹었던 건. 그거야, 시사모였나 보다. 근데 그거 작고 그래가지고. 그냥 꼬독꼬독해서 그거는 그래도 먹을만 했거든. 살까지 같이 먹어. 구이가 맛있긴 하다.